이승환 예비후보부터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이승환 예비후보님 사무실에 나와 계십니다. 먼저 국민의힘 경시선거구 공천 경선을 벌이게 되셨는데요. 소감이나 입장 또 인사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승환 국민의힘 예비후보입니다. 다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제가 우수였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출근길 인사를 했습니다. 지난 12월 12일 날 예비후보 등록 이후에 매일 아침 지금 출근길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수는 날 비가 왔고 또 오늘도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출근길 인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아직도 우리 경주 시민 여러분들은 살아있다. 정말 이런 마음 활기찬 그 모습에 저도 아침부터 기분 좋게 출발을 합니다. 먼저 경선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지만 우리 박진철 예비후보께서 이번에 경선에 같이 참여하지 못해서 안타깝고 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저에게는 중앙당에서 이렇게 경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경주 시민들은 분명한 것은 바뀌는 것을 또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 기대에 부응해서 새로운 경주를 만드는데 제가 일조하고 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왜 본인이 반드시 이번 기회에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이 돼야 되고 또 공채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국민의힘은 개혁 보수입니다. 그 중에서도 정치개혁을 원하거든요. 제가 현재 대학에서 정치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학생들에게도 제가 강의할 때 정치의 변화, 정치개혁을 하지 않는 정치는 앞으로 퇴보될 수밖에 없다고 저희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지금 개혁을 하기 위한 방법이 뭡니까? 국회의원이 잘못하면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호동 무인금이죠. 국회의원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할 때 당연히 삭감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정치개혁을 할 수 있는 적인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가 굉장히 위중합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안보가 튼튼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앞으로의 우리 안보는 국내에서는 한 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지난 32년간 대북 업무를 했던 대북 전문가입니다. 저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안보의 일선에 서서 저는 그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 저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에게 알려지기로는 우리 국민의힘 경선은 당원 50%, 시민 50%, 반반식 여론조사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후보께서는 실제 출마를 선언하시고 경기에서 활동하신 지가 1년 남짓인데 1년이라고 보면 길다면 길지만 짧은 시간인지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대1 경선 후보로 확정된 것 자체가 매우 선열한 결과가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작년 연말이나 올 초까지 여러 언론들의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후보께서는 국민의힘 당원이나 또 일반 시민 여론조사에서 상대 후보를 위해서 앞선 적이 없는 것은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리스크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께서는 경선에 임하게 되셨는데 본인만의 자신감이 있으신가요?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지금 여당이고 야당이고 간에 경선, 공천과 관련된 방송이 많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지역구 국회의원이 이제 90명이거든요. 이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 중에 컷오프된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은 공천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단수 공천을 받은 지역이 있고 나머지 분들은 현재까지는 전부 다 경선입니다. 제가 한 명 말씀을 더 드리면 경상북도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13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김미국 국회의원은 이번에 공천 신청을 안 했거든요. 이 지역을 빼고 나면 12개의 지역이 현재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어떤 후보를 뽑아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두 곳은 경상북도에서 공천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단수 공천이 된 거죠. 영천이 들었고. 네. 영천하고 성주, 고령 쪽이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6개 지역구는 경선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데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한번 보면 말입니다. 경상북도 12군데 지역에서 통상 협력 국회의원과 나머지 예비후보, 1위 예비후보 간의 격차가 통상 적은 데가 2배 아니면 3배, 4배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경주처럼 이러한 지역은 거의 제가 볼 때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한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주는 차이가 크지 않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여론조사 액면가 그대로 보더라도 큰 차이가 물론 그게 크다면 크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아주 이게 차이가 적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만약에 현역 의원이 페널티가 하나도 없이 예비후보와 만약에 경선을 현재 룰대로 한다면 과연 현역 의원을 정말 경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가 저는 몇 명이나 될까 참 의문스럽습니다. 지난번 1차 경선 룰이 발표가 됐죠. 국민의힘에서. 그래서 하위 10% 크도포를 시키고 또 30%까지는 20% 마이너스 감점을 이렇게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가 얼른 이야기 들어보니 현 김석희 의원 측에서 전혀 감점이 없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게 저도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습니다. 혹시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현천이 경선이 확정이 되고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현역이 좀 펼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소문이 쫙 돌았는데 그런데 어젯밤에 그쪽에 계시는 시의원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최선의 국민의힘 공간위가 확정됐던 그 원칙들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현역 국회의원 특히 우리 경주의 현역의 페널티 적용이 일절 없다. 잘못된 소문이 흘러다니고 있다라고 SNS를 중심으로 많이 돌았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의 컷오프 대상 그리고 하위 30% 대상이 일체 전원 공간위에서 이걸 보안 유지를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아마 현 의원 쪽에서 이걸 안다면 현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중앙당에서 이 내용을 만약에 그렇게 만약에 어떤 면에서 의의 제기를 한다면 심각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보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을 아니 이게 그 내용을 만약에 그 사실이라면 아니 이게 누설이 되면 이 공간위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역시 확실하게 여기에 감점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언론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많은 영남 지역 현역 의원들이 감점 대상 그리고 커독부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이거는 중앙매체에서도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역 의원이 거기에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지는 아마 조금 있으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난 저 같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이렇게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그것을 현재 다시 좀 추가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한테는 이렇게 가산점 자체가 좀 부여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래도 좀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산점 후보님의 가산점 말씀은 원칙적으로 밝혔던 국민 공관위에서 처음 밝혔던 국가유공자의 경우 자기 득표율의 5%를 가산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원래 거기에는 10%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10%는 탈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10%로 되어 있는데 지금 60세 이상은 거기에 반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5%가 되는 것이고 이건 정확하게 다시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있었지만 저는 만약에 반 50%를 간다 하더라도 최소한 5%는 저는 가산점이 형룰에 따르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후보께서 확정적으로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우리가 보통 축구 경기를 할 때 경고 두 장 받으면 연로커드 두 장 받으면 개선이라든가 이런 룰을 가지고 경기를 하는데 우리 국민의힘 현재 공천 룰의 경우에는 공간위의 결정에 따라서는 뭐든지 유동적인 가능성이 있다? 굉장히 아마 여파가 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말 현역 의원과 감정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경선을 한다면 지난번 여론조사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현역을 바로 이길 수 있는 후보들은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불공정한 게임이 될 수 있다는 염려를 중앙당에서도 분명히 아마 알고 있다. 그리고 공간위에서도 정확한 팩트를 알고 있다라는 것은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신 현역 의원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우리 경주의 현역 의원은? 저 자신도 모르고 아마 그걸 해당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만약에 퍼뜨리시는 분들은 그거는 아직 정확한 내용도 아닌데 잘못되면 아마 이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은 서로 조심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조금 있으면 아마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후보님 여기 선거사무소에서는 편하게 이야기하기로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TK 지역에서도 경선지역이라고 발표한 지역을 보면 특히 포항의 경우에 아주 다수가 붙는 지역이 있고 우리 경주처럼 1대1 구도로 경선을 치르는 데도 있단 말이죠. 그런 1대1 구도로 만드는 지역은 다자구도보다는 중앙당의 변화의지가 상당 부분에 옆에 서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실제 1대1 공천 경선에서 후보께서는 어떻게 장점이 있다고 보시는 쪽이시죠? 지금 21대 국회 경주시 지난번 우리 총선 때 김석기 의원과 김은기 예비 후보가 경선을 했을 겁니다. 그때 1대1 경선을 했습니다. 지금 청명을 그 당시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경선을 했는데 혹시 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그때는 워낙에 대했던 사람이 덤복이 되고 마지막에 또 탈락시키고 또 3등 했던 사람을 불러서 1대1 경선을 붙였잖아요. 그래서 실제 막판에 김석기 당시 후보가 이겼는 알겠는데 국정의 수치는 기억을 못합니다. 4년 전에 일이라서 제가 이거 자료가 하나 있어서 제가 한번 자료를 가져와 봤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그러니까 경주포커스여서 이거 보도된 내용입니다. 제가 언제 디스 하는 건데 그래서 이때 언론에도 보도가 된 내용이지만 이렇게 현 김석기 의원이 53% 그리고 김은길 그 당시 예비 후보가 이렇게 47%를 받았거든요. 53대 47대. 네 6% 차이가 났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 우리 김은길 예비 후보는 우리 다자 이렇게 여론조사 했을 때 아마 최고로 잘 나왔을 때가 10% 초반 중반이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랬죠. 12,3% 제가 알고 있기로는 13.5%가 제일 잘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초반 중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자 경선과 일대일 경선은 다릅니다. 다자 경선을 할 때는 현 의원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지지하는 세력들이 좀 확고합니다. 그분들은 정확하게 우리 현 의원에 대해서 지지를 하지만 나머지 분들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현 김석기 의원과 이승환 예비 후보 중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반드시 선택해야만 이것이 유효하거든요. 제3자를 선택을 했을 때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고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방금 제가 1대1 구조 상황에서 현 김석기 그 당시 의원과 김은길 예비 후보 간에 과거의 여론조사 차이와 실제 1대1 이러한 대결에 대결에 대해서는 퍼센트가 6%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것을 지난 21대 총선으로 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결과는 정확하게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다자 경선과 1대1 경선은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극명하게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자신있다 이렇게 해석을 충분히 우리 경주 시민 여러분들께서 지지해 주신다면 자신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체인지 경주 변화를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8가지 공약도 발표를 하시고 하셨는데 후보께서 대표 공약 하나를 뽑으라면 어떤 걸 뽑으시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실현 가능한 공약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주에 무엇을 세우겠다 그것도 큰 그림에서는 맞지만 실현 가능한 그리고 당면 과제 먹고 사는 문제가 저는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관련된 저는 정책 공약을 제일 우선으로 했거든요. 저는 경주에서 제가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어린이 시절부터 제가 청년의 시절을 경주에서 보냈습니다. 우리 경주는 과거에 어떤 도시였습니까? 인접해 있는 포항, 울산보다도 더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다 어디로 빠져나갔습니까? 인접, 포항, 울산으로 다 빠져나갔습니다. 저희들은 이 우리 경주는 이 바로 작은 중소도시로 전략이 되어 있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에 저희들이 분명히 해결을 함으로써 과거에 나가셨던 젊은이분들이 다시 우리 경주로 돌아오는 옛날의 영광을 다시 찾고자 하는 제 그 마음이 바로 이 공약을 일본 공약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다음 질문 또 가보겠습니다. 김석희 상대 후보의 경우에는 선거를 무소속으로 한 번 나올 때까지 세 번을 했고 당선된 게 두 번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표 공약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신랑원경의 특별법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경주하고 교토의 백길 연결 그 중에서 크루즈 백길 연결도 이야기를 하셨고 또 지난번 선거 때는 고교평전화 도입도 하겠다 이렇게 약속도 하셨고 또 한순 제2청사 도심권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또 12월 달에는 경주일 천재기업회가 칠대공약에 한순 본사를 도심으로 가져오겠다고 하다가 최근에 없어진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후보께서는 어쨌든 정치 신임이기 때문에 평가받을 그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캠프에서는 지금 이 시점 공천 경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의 어떤 그런 공약 미이행이라든가 특히 SNS 지지자들께서는 들어도 그런 거 많이 올리게 하시던데 그러면 그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지금쯤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상대부를 비판해야 되는 건 아니냐 8년 동안에 공과에 대해서 특히 과에 대한 지적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내부의 분위기가 많이 일을 텐데 아직 후보께서는 그런 걸 안 하시고 계세요. 왜 안 하십니까? 첫 번째 제가 앞으로 공약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약을 실천 가능한 공약을 분명히 저는 제시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실현을 할 수 없는 실제로 해보니까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면 분명히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그 과정을 소상히 설명을 하고 그리고 제가 죄송하다고 아마 양해를 구할 겁니다. 지금 이제 사람이 급하다고 해서 우리가 통상 어떻게 합니까? 일단 뜬구름 잡기식의 공약을 제시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들 저희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저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은 제가 직접 나서서 이러한 후보들 이러한 상황들을 다 제시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 자신이 저는 상대방을 공격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경주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양반이지 않습니까? 점잖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 경주에 계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공약이 이루어졌고 또 어떤 공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설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도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단 후보가 예비 후보가 직접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다각도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은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당사자인 제 예비 후보가 상대방을 헐뜯고 상대방은 우리 경상도말로 까리비고 막 이래야 되겠습니까? 이 양반의 도시에서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이러한 정말 제가 필요한 사항이 되면 이러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도 또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나쁜 사람 된 것 같습니다. 은 두 건 공익 공약 공약 이행도 실제로는 이행을 위한 명피 같은 것 이런 것들도 나중에 후보께서 당성인 되시는 경우에도 그런 것들은 정말라 오히려 도리가 아닐 수도 있다 목적한 바에 벗어나게 하는 유권자들을 속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그리고 후보 정치인은 유명한 기근이 있잖아요. 세안 기근입니다만 정치인들은 선거에 나오면 다리 없는 거 강의 안고 오세요. 다리를 놓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는 우리 시민들이 아시겠죠. 아실 것 같고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희들 그렇게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국가가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예산이 없으면 어떤 시장을 펼칠 수가 없을 겁니다. 잠깐만요. 그 대목에서 혹시 최근에 김석기 후보 쪽에서는 보면 초승일 때 1조 제3조 2조 3승 되면 경주 3조 시대에 열린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우리 인접해 있는 지역에 5선 의원들도 계시는 데가 있거든요. 5조가 예산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국가 예산은 주먹구구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일정한 예산이 편성이 되면 해마다 필요한 예산이 또 정액이 일부되는 거지 갑자기 초선, 재선, 3선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1조씩 늘어난다면 우리 여기에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예산 문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도 그 역할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고생을 합니까. 바로 우리 경주시청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분들이 그 안을 만들어서 정책을 만들어서 그분들의 공이 저는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국회의원이 되어서 제가 예산에 관련된 어떤 현수막을 제가 건다면 저는 그 공을 바로 우리 경주시청 계시는 분 시장님을 비롯해서 거기 계시는 국장님 우리 거기 과장님들 그리고 우리 거기 주사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노력이라고 저는 정말 현수막에 붙이고 싶습니다. 정말 그분들의 노력이거든요.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아까 질문에서 좀 빼먹은 게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스스로의 가장 큰 내세울 수 있는 강점 본인이 생각하시는 최대 약점 이건 뭐 또 약점을 이야기하면서 자랑하셔도 되는데요. 그거와 포함해서 경선이 아직 일정으로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아마 곧 안 치러지겠습니까. 2월 말 3초 뭐 이 정도 예상을 하는데 길게 잡아서 한 일주일 이 정도 시간이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경선을 앞두고 우리 시민들과 당원 여러분들께 나 좀 지지해달라 이런 호소 말씀과 함께 아까 그 앞에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스스로의 최대 강점 약점 이것까지 포함해서 마지막 인사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치를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정치를 가르치는 제가 교수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실질적인 정치를 안 해봤기 때문에 부족한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 정치적인 빚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저는 경주 시민 여러분만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을 해결하는데 주변에 어떤 사람이 압력이 들어오더라도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바로 도움을 주는 그러한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저는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경주가 보기보다 이렇게 갈등이 많더라고요. 갈등이 많은 곳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조율을 해야 됩니다. 제가 노동위원회 현직 공익위원회 이거든요. 우리가 조정과 심판 업무를 합니다. 이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그 부서에서 제가 만취된 업무를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경주 시민 그리고 관과 민 민과 관이 어떤 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민끼리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저런 능력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역할을 그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외식업중앙의 정책참원단장입니다. 바로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정책으로 만들어서 제가 우리가 입법화시키는데 제가 그 역할을 견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우리 경주시 우리 시민 여러분께도 분명히 그 역할을 똑바로 정말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경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이제 선택의 날이 얼마나 남지 않았습니다. 경주는 분명히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많은 우리 경주 시민들이 변화 새로운 물결을 저는 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이승환 새로운 변화에 앞장서서 우리 경주시를 진정으로 위하는 그러한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잘 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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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